다같이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Ephesians 2, verse 1-3 다같이 읽겠습니다. 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in which you once walked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following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ons of disobedience among whom we all once lived in the passions of our flesh carrying out the desires of the body and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like the rest of mankind. Page 8 Should we look? Page 8 So we share the first lecture original man which is on top and the third this time this lecture is going to be Number 2 and Number 3 지금 시간에는 2번과 3번을 보겠습니다. So let's go back to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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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14 우리는 사람으로서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열두 가지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두 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열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가 방으로 와서 똥을 싼다면 냄새가 날 것입니다. 똥이 침대 밑에 있다면 왜 냄새가 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향기 나는 어떤 것들을 뿌려서 기분이 좋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잠시나만 냄새가 괜찮은 것 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20-30분이 지나면 향기로운 냄새는 없어지고 또다시 나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럼 이 냄새는 어떻게 없앨까요? 똥을 치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적혀 있는데요.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것은 죄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따랐습니다. 미셸은 스리랑카에서 왔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셸은 스리랑카에서 왔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로 가더라도 저의 배경은 한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또 다른 저주들과 재앙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따르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뿌리라는 것이 있고 그 뿌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는 데에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마음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길에서. 이것을 세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3 재앙입니다. 사단과 운명에 대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명은 저희 교단에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고, 또 한 명은 그냥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교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점쟁이한테 가서 너의 미래를 물어보지 그래? 그랬더니 이 제자가 재미삼아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요. 갔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자기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5만원 정도 합니다. 그쪽 나라들에선 얼마 정도 하나요? 두 분이서 5만원씩을 내고, 첫 번째는 교인의 차례였습니다. 점쟁이가 교인의 손을 잡고는 눈을 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그 교인 친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읽었습니다. 친구는 점쟁이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역자의 차례였습니다. 5만원을 주고 손을 잡았습니다. 점쟁이가 손을 잡고 읽으려고 했지만, 30분이 지난 후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난 후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돌려주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인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운명이라는 것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자는요? 그분에게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알고 싶으시면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점쟁이가 정말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라면, 집을 들으셨을 때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운명. 그럼 재앙은요? 저주는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배에서 캡틴을 하시는 분이고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크루즈배를 운항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크루즈배가 태평양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배 위에 서 있었는데, 그때 천둥번개가 바로 앞에 쳐내렸습니다. 그분이 번개를 맞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에 잡히셨습니다. 그 후로는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임한 저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마을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나쁜 짓을 골라 하는 아이였습니다. 3년 뒤에 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엄마가 많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엄마는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비 오는 날 제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집 앞에 그 어머니가 앉아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을 보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가족에게 오는 저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 미용사분을 아는데요 그분은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다. 예전에 많은 돈을 모으셨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께서 겪으신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장병과 함께 고혈압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장병과 함께 고혈압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지고도 바람을 피로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때문에 엄마는 거의 반 미친 지경이었습니다. 작은 동생은 또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동생은 또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술 중독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혼자서 이 가정을 지키셨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말했을 때 그분이 그분도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발에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을 열다섯 군데에 병원을 돌아다녀도 고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미용사들은 언제나 매일 서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것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의 문제는 이곳에서부터 일어났다. 너의 배경은 지옥이고 너는 재앙과 운명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섯 가지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첫째, 창세기 3장 문제 둘째, 창세기 6장 문제 그리고 창세기 11장 문제 이것은 뭔가요? 나중심 문제 물질 중심 문제 그리고 성공 중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해서 하나님과 부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사단도 과거에 똑같은 일을 하였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니시 3장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유익에 차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동성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기도 합니다. 몸에 장기를 팔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뉴스를 읽었는데요. 몸에 장기를 팔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뉴스를 읽었는데 몸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몸을 판다면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요? 500,000 달러 50만 달러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5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콩팥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 번째로 비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이 있고요.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신 한 사업자를 만났는데요. 그 분은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지만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쉬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쉬고 계셨는데요. 그 분은 한 달에 2만 불 정도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 편지를 아시나요? 복음 편지에 있는 복음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분은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일곱 번째 만남이 되었을 때 그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무엇인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나는 이제 3개월밖에 더 못 산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돈을 믿었습니다. 그 분은 3개월 뒤에 죽으시지 않으시고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했는데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후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 인생입니다. 물질 중심 인생입니다. 성공 중심 인생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낮춰진다고 하면 자살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 달에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신 것입니다. 네번째 문제 사도행전 13장 문제입니다. 무속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문제 점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제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속문제 무속문제 부자인 사람들에게 점벌까지 점술인에게 점벌까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정치인들은 무송인을 찾아가서 이번에 내가 당선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들도 가십니다 어디에 교회를 설립해야지 부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속 사도행정 16장 문제 점술입니다 19장 우상 문제입니다 문제들을 보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카톨릭 성당이라든지 다른 우상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우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또한 어떤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지 그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섯 가지 오래된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상 숭배도 똑같은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나요? 저희는 유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척들이 돌아가셨다면 많은 제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집에는 1년에 12번의 제사를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잘했는데요 그분은 중학생이셨습니다 그랬던 학생이 언제부턴가 시험을 다 낙제를 하게 되고 또 나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이 말하기를 잘 때 마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 마비인데요 잠을 잘 때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귀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았는데요 제가 자고 있을 때에 눈만 떠지고 빛이 악령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수면 마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두세 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려고 할 때면 언제나 수면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에 가서 시험을 칠 때만 되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복음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덟 번째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수면 마비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완쾌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문제들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들이 귀신에게 시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 문제는요 한국에는 더 이상 정신병원에 사람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은 여덟 가지의 약을 우울증 때문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혼자 우울증을 겪는 줄 아셨습니다 한국에는 목욕탕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매일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목욕탕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여성분들은 목욕탕에 모여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성분이 목욕탕에 가셔서 자기와 다른 모든 아줌마들이 우울증을 위한 약을 드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정신병 환자들이 병원에도 많지만 밖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술 중독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분들은 자기가 넘어질 때까지 술을 드십니다 술 중독이신 세 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었는데요 세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을 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나실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에 제가 복음을 전달했고 그분이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쓰러질 때까지 마시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슈퍼마켓을 가서 술을 사서 다시 와서 마십니다 그렇게 병원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사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정신병원에 가둬지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 두 달 그렇게 갇혀있다가 그럼 그분들은 약속합니다 더 이상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렇게 나오면 3일 동안 안 드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니 한 컵만 먹어야겠다 그렇게 다시 마시길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 도박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도박 중독이 되면 학생들의 학, 자기 아들과 딸의 학비를 가지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취미를 즐기는 것일까요? 정신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심문제가 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손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술 중독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던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족관계가 모두 흐트러졌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술 중독이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그 아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 중독은 아니었지만 술을 좋아하여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는 것을 멈추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불치병을 주셔서 술을 그만 마시게 하셨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이 불치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틀 전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제 공무원이 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여자친구까지도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 문제와 열두 가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포럼 시간에 깊은 포럼을 하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자기 나라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